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선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머리숱이 조금 빈약한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이러다가 그 탈모 갤러리 테러 와 가지고 탈모 빔 하고 쏘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일단 봅시다 제목 맞선을 봤는데 나이 많은 대머리에다 가만 보니까 돈도 없네 그래서 뻥 차버렸는데 이런 제가 속물은 아니겠죠 원제 7살 차 머리 벗겨진 43살 남자 차버렸는데 제가 속물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애를 해왔고 그 중엔 3 4년 정도 오랜 기간 만난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다 헤어짐이었습니다 대부분 자연스럽게 우연히 만나 사귀게 된 경우였어요 그러다 2주 전 저희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생애 처음으로 맞선 이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가 평소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아는 분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그렇게 그분을 만났습니다 참고로 이분의 나이는 43살 그러니까 저하고는 7살 차이죠 사실 처음에 나이를 들었을 때 만나기 싫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뭐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고 또 결혼에 대한 제 나름의 어떤 조바심 같은 게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서 그래 일단 만나는 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간 거였어요 그랬는데 역시는 역시나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선 머리가 없어요 다 벗겨지고 숱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피가 다 보이는 상태였고 이후 마스크를 벗은 이 사람의 모습에 제 기분은 많이 우울해졌죠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정말 끊임없이 저에 대해 궁금한 걸 물어왔지만 저는 그냥 대답만 할 뿐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안 궁금하더라구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상대 외모나 저력을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왜? 저도 잘난 게 없으니까요 그래도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엔 금전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었고 외모는 그냥 다들 평범했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그걸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 스타일이다 아니다 어쩐다 이런 레벨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어찌어찌 첫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왔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이 만약 내 마지막이라면 그렇다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곧바로 좋은 인연 만나세요 라고 톡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매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었던 터라 그래 사람에게 외모는 다가 아니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몇 번만 더 만나보자 이런 생각 아니 각오를 했었는데요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외모가 아니면 어때 착하고 돈만 잘 벌면 그냥 이 사람한테 가자 그러니 일단은 더 진지하게 만나보자 였습니다 돈 본 거예요 이러니까 돈이라도 있겠지 같은 거 하지만 이런 제 생각과는 달리 마음이 안 가니까 연락이 오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답장도 늦어집니다 여하튼 그러다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기 전에 뭐가 먹고 싶어요? 라고 톡으로 물어오길래 그냥 아무거나 먹어요 라고 했더니 세상에 아무거나는 없습니다 이러길래 그냥 오리고기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1번 오리고기 2번 샤브샤브 라며 각 메뉴판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구요 어디서 다운받았겠죠 보니까 오리고기는 한판에 5만원이고 샤브샤브는 무한 리필로 1인당 15,000원짜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별생각 없이 오리고기를 먹자 라고 했죠 왜냐하면 제가 평소 채소를 별로 안좋아해요 그리고 이 남자에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오리고기를 먹자고 그러자 이 남자는 샤브샤브에도 소고기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며 소고기에 있는 그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라 살이 안 찐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리고기도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꽁꽁씩 드시고 싶은 걸로 하죠 라고 했더니 잠시 대답이 없다가 그럼 오리로 먹어요 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만간 휴가를 내고 제주도를 혼자 여행 갈 예정이라고 했더니 어 그래요? 그럼 저도 같이 갈까요? 근데 그 비행기 값이 얼마죠? 사실 제가 비행기는 나중에 신혼여행 갈 때 탈 생각이라서 아직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요 오리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이 순간 뭔가 자꾸 돈돈거리는 그런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기분 탓이려니 하고 넘어갔고요 바로 오늘이죠 두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이게 참 노력을 하려고 해도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대화 뚝뚝 다 끊기고 계속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그래 이제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대놓고 물어봐야지 이런 마음에 돌짚고 날렸어요 우선 제일 먼저 그래 꽁꽁 신혼 한 달에 적금은 얼마씩 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본인은 지난 세월 43년 동안 적금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싶었지만 또 혹시 다른 게 있나 싶어가지고 주식이나 건물이나 그러면 지금 벌어둔 건 별로 없으시겠네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 어머님이 일을 오래 해서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먹고 살만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자기 지인과 동업을 하고 있는데요 2년 전 동업할 때 자기 모친에게 1억 5천을 빌려서 그걸로 차렸다고 해요 그래서 빚 갚는 중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적금은 못하는 거지 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보세요? 라고 물었더니 매달 다르지만 평균 300 정도고 또 300이 안되는 달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많이 나가고 또 돈을 갚아야 하니까 적금을 못든데요 정말 순간 어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생각하는 저를 보고 여러분들이 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요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저보다 7살이나 많은데 머리도 없고 인물도 없고 대화도 안 통하고 그래도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 저보다 딱 200만 더 벌어온다면 그러면 진짜 싹 다 감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월급과 비슷하게 버는 남자 거기다 모아둔 돈 하나 없고 미래도 안 보이고 순간 이 사람은 내가 만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 하고 바로 집에 와버렸는데요 오자마자 우린 인연이 아니다 좋은 분 만나세요 이렇게 톡 보냈습니다 그러자 한 2시간 정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럼 뭐 그러다가 뭡니까 뭐 제가 벌어둔 돈이 없어가지고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와요 해서 그건 아니라고 했죠 사실 외모가 조금 괜찮거나 대화라도 잘 통했다면 그렇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하여 그냥 솔직하게 제 마음을 다 얘기했죠 만나기 전 설렘이나 기대 같은 거 하나도 없었고요 만나면 너무 지루하고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만나면 너무 지루하고 집에 가고 싶어졌다고요 해서 이러고 있는 건 우리 둘 다 시간 낭비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더 이상 의미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 남자 반응이 하... 여러분 혹시 정말로 제가 아직 철이 없는 건가요? 저는요 막 돈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되게 잘생긴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 남자를 두 번이나 만난 건 혹시 이러다가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 조바심에 외모는 정말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라도 좀 있다면 그냥 만나보자라고 제 스스로와 타협을 본 건데 그 조차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건데 아 그래요? 뭐 어쩌면 제가 정말 나쁜 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할 바에 그냥 나쁜 년 하려고요 도대체 언제쯤 진짜 인연이 나타난 걸까요? 뒤에 더 있습니다 후기 아 죄송합니다 오늘 혀가 자꾸 꼬이네요 알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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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그게 만배는 더 행복할 거라고 자신이 압니다 대댓글 나는 쓰니 마음 이해가요 40대 못생긴 대머리 남자는 절대 추구도 못 만나겠어 참고로 저 35살입니다 2번 그렇게 상대방 탓만 하면 결국엔 자기 발전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의 가치가 낮으니까 좋은 인연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남 탓은 멈추시고 이젠 자기의 가치를 높이세요 3번 그러니까 난 탓 안 하고 나 혼자 살다 죽겠다는데 뭔 개소리야 너도 40대 대머리 모서리냐 4번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야 대머리도 괜찮고 돈이 없는 거 이거 역시 아쉽긴 해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해를 해 근데 저렇게 생각이 없고 주제를 모르는 거 이건 절대로 용서가 안 돼 지금 어따 들이대는 거야 특히 오리고기 샤브샤브 와 진짜 이거 와장창이다 5번 저 나이에 돈도 없고 메뉴판에 무한 리필집이라 센스도 없고 머리숱도 없고 엄마한테 돈 빌리고 이거는 남자 외모가 강동원 조인성이란 조건에다가 제가 애 딸린 돌싱이어도 만나기 싫을 거예요 그지같아 6번 아니 중매도 잘못하면 용먹는 걸 모릅니까 그 사람은 나이 외모 돈까지 삼지 나오시네 정말 그리고 쓰니 급하다고 다 그렇게 내려놓고 그러지 마요 이상한 결혼을 하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비혼이 더 낫습니다 7번 결혼을 꼭 해야 됩니까 혼자 살 수 있다면 혼자 사세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하자 있는 인간을 만나셨는데 왜 본인 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요 만약에 그런 사람 만났으면 밥도 안 먹고 그냥 바로 나왔을 거고 엄마한테도 욕했습니다 엄마한테도 대댓글 그 어떤 여자여도 싫었을 거예요 이거 절대 속물 아닙니다 만약 쓰니가 속물이라면 그러면 저 남자는 뭐라 불러야 돼요? 어? 8번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돼? 혹시 쓰니 엄마 개모 아닌가? 어? 9번 나이가 많고 적고 머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 앞으로 평생을 함께 살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에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만납니까? 사랑하고 결혼하세요 조금이라도 2년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는 분명히 추가 댓글들이 엄청 많네요 우선 저는 연애를 오랫동안 안 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 2년 동안 사귀던 연아 남친이랑 헤어지고 거의 6개월 만에 엄마 성화에 선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느냐 이런 댓글이 많은데요 네 전혀 모르셨어요 주선자가 사장님이 자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집에 돈이 좀 있다 그리고 착실하고 착하다 이런 말을 했었대요 엄마는 그걸 믿은 거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방에서 나름 알아주는 4년제를 나왔지만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의 연봉은 4천 정도죠 졸업 후 꾸준히 적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약 1억 2천 정도 모아놨어요 그리고 할부가 끝난 차도 한 대 있고 또 적게나마 용돈벌이 목적으로 전날 작은 오피스텔 한 칸 경매로 올라온 거 좋은 가격에 매입해가지고 지금은 월세를 받고 있죠 끝으로 외모 이거 뭐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립서비스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타인들에게 미인이다 이쁘다라는 말은 자주 듣는 편입니다 다만 제 키가 좀 커요 174에 몸무게가 63kg 정도 나가다 보니까 조금 쎄 보이는 그런 게 아마 있긴 했을 겁니다 연애는 쉼없이 해왔어요 썸이나 잠시 스철 같은 인연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제 나이만큼의 사람은 지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첫 만날부터 싫었다면서 왜 또 만났느냐 제가요 지금까지 많은 연애를 해왔던 건 사실이지만 사람 보는 안목이 없어서 늘 실패를 했었죠 항상 제가 더 좋아하는 연애만 했었는데 이제야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편하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별로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좋다고 하니까 돈이라도 좀 많이 벌면 그냥 가야겠다 뭐 대충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많은 관심과 댓글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건 뭐 딱히 할 말 없죠 그냥 비극이지 비극 비극이야 맞잖아 그죠? 감사합니다